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하시는 동안 두 분이 이렇게 스타더맨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옆에서 같이 이렇게 춤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부모이신가봐요? 부모.. 아 모르는 부모이예요? 하여튼 호흡이 잘 맞으시면 자, 이번에는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최고의 히트곡 천년지기의 가수 유진표 씨의 무대인데요. 여러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어제는 이제 모방송군 중에서 저하고 유진표 씨하고 같이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만나기 힘든 가수 만났을 때는 그냥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그냥 얼마든지 앵콜을 하세요. 자! 불멸의 히트곡 뭐 여기저기 그냥 천년지기 두 손이에요. 무슨 7080 어디 가면은 신청곡이 그냥 천년지기고 연말에 모임에 천년지기고 난리가 난 노래입니다. 이 노래 이 노래가 계속 지금 히트하고 있는데 또 6학년 6반이라는 곡으로 여러분들도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유진표 씨의 무대입니다. 유진표! 유진표 씨의 무대 유진표 씨의 무대 유진표 씨의 무대 유진표 2 유진표 씨의 무대 유진표 씨의 Mum 높이는 멍배를 아라 아픈데 밤에 가도 떠나는 새끼 니가 우선 외보지 않아 너처럼 없는 좋은 친구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외로워 내가 왕왕을 한대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넌 나의 힘이야 넌 나의 고래야 천연이 나의 것이야 친구야 난 우리 부정의 잔을 높이들어 건드릴 하나 아픈데 밤에 가도 떠나는 새끼 니가 있어 니가 있어 왜 놀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친구야 우리 부정의 잔을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정말 멋진 친구야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은거예요 저는 마치 오늘 가요무대에 제가 녹화를 하러 온 것 같아서 착각을 했어요 뒤에 악당분들 수고하시는데 박수 한 번 쳐주세요